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이번에 준비해본 것은 아 제가 제임스톤을 106개를 모았는데요. 16시간 정도 사냥을 했습니다. 시간당 한 6.6개 정도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물방울석은 7개를 먹었습니다. 자 물방울석 7개. 잼스톤 106개. 물약은 도중에 한번 팔아가지고 아 그렇고 또 뭐있죠? 오래간만 해가지고 이게 끝인가? 잼스톤 물방울석 몬스터 적은 숫자? 시간? 아 이게 끝인가? 원래 더 없었나? 어 그리고 없는 것 같습니다. 아 매소가 하나 있을텐데 매소는 그냥 간단해요. 곱하기 5천하면 됩니다. 그러면은 8억 한 9억 뭐 8억 8억 점 8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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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4 5점 8점 4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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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먹었겠네. 엘보 보상은 체크 못합니다. 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엘보 보상은 좀 체크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. 어 그렇다면은 106개까지 모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엘보 보상은 지금